아니 잠깐만 꼭 대답을 해야 되는 건가요? 이렇게 되면 지는 거잖아요 할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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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순니스 나의 나라의 양세종 우도완 설현입니다 지금부터 쟁각 게임을 하면서 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할 텐데요 게임의 이 패자에게는 벌칙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과연 누가 패자가 될지 지켜봐 주십시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와! 랄랄랄보! 가이 바이보! 오케이 가이 가이보! 오케이 제가 먼저 뽑아볼게요 네 저는 매일 아침 해요 매일 아침 그리고 자기 전에 한 번씩 검색해 봅니다 없습니다 진짜로 아 그런 게 어딨어요 뭐야 아니 잠깐만 꼭 대답을 해야 되는 건가요? 예 이렇게 되면 지는 거잖아요 자 할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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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가락 머리카락 머리카락 손목 오 잘못했다 이거 안 움직이는데 이러면 이거 뽑아야 돼요? 큰일 났어 야 우리 금방 끝나겠다 뭐야 마음 속으로 멘트 준비하고 있어요LES 수어전 우리 맨날 얘기했는데 그지 어 맨날 얘기했어요 мы 이렇게 병사가 되고 싶습니다. 오! 이유는요. 나의 나라를 찍고 있어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. 사병 이야기가 크다 보니까 약간 좀 더 그쪽으로 입이 많이 돼서. 행복했던 순간... 음... 어려운데? 행복했던 순간? 제일 생각이 안 난다. 맛있는 거 먹을 때? 맛있는 거 먹을 때. 네, 네. 지금 이 순간. 도안이 처음 봤을 때 되게 남자 이미지가 강했어요. 되게 남자. 진국 같다. 어, 약간 그런 느낌을 확 받았어요. 수련 씨 처음 봤을 때 착하다. 너무 착하다. 그치? 자신 있게 싹 뽑아. 됐다. 새로운 점. 수련이는 누구보다 정말 강한 내면을 가진 친구고요. 정말 어떠한 곳에 잘 휘둘리지 않아요. 세종이는 세상에 이렇게 다정다감하고 그런 건 처음 본 것 같아요. 솔직히 동년배 중에 남을 이렇게 잘 챙기는 진심으로 그런 친구 처음 본 것 같아요. 오케이. 저요? 아, 말하기 좀 그런데. 아, 진짜 하나밖에 없는데. 진짜 그거야? 어렸을 때는 이름 관련한 별명 많잖아요. 설비. 네. 설포. 이해했어? 나 뭐 이해 못 했어. 그럼 넘어가. 아, 잠깐만 이거 왜. 둘이 너무 못 하는 것 같아요. 이거 왜 이러 있나? 저 스트레스 해소법이요? 저 새벽에 혼자 걸어요. 음악 들으면서. 이거 위에다 싸울 때도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죠? 됐다. 곧 끝날 것 같아요. 그럴 것 같아. 아, 여기 진짜 끌렸다. 꼭 가고 싶은 점은. 아, 저는 시간을 되돌리는 것? 흘러가면서 놓치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정신없이 살다 보면. 그런 능력이 있다면 소중한 것들을 한 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? 잘한다. 가장 좋아하는. 너무 많아서 좀 대답하기 힘든데. 그래도 하나를 꼽자면. 루머의 루머의 루머. 저희 셋이 항상 현장에서 넷플릭스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. 뭐 봤는데 되게 재밌다. 이건 재밌다.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서. 저 보디가드. 저는 기묘한 이야기. 가장 자신 있는 요리. 라면. 이거 빼면 끝나니까? 응. 집에 모아놓은 만화책? 사진첩? 일기장? 이 정도? 괜히 내가 걸릴 것 같은데. 내가 걸리면 좋은 그림도 될 것 같아. 잘하는 거야. 항상 사랑스러운데?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반겨줄 때? 오! 깜짝이야. 너무 긴장감. 제일 좋은데요. 일단 독일. 독일이랑 이탈리아. 그리고 러시아 정도요. 됐어! 됐다. 진짜 승부욕이 생기네. 응. 받음직인다. 장점. 장점. 장점은 휘 같은 아주 소중한 친구가 있다. 의지할 수 있는. 그리고 또 단점은 휘 같은 친구가 있어서 많은 갈등을 하고 많은 아픔을 겪고. 서로가 비슷한 장단점인 것 같지? 맞아. 상대가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. 사랑하기 때문에. 서로를. 이거 뭐. 이거? 가능해? 어떡해. 이거 빼는 순간? 땅땅땅땅땅땅. 아닐 것 같은데? 도아한이랑 마흔 살 넘어서 형사하고 범죄자로 나오는 거 알고 싶어요. 짜잔. 진짜 내가 걸릴 것 같은데. 친구를 범죄자 만드는 데 이렇게 되는 거야. 설현 씨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. 저도 잘하는 편은 아니었는데. 오빠들 옆에 있으니까 잘하는 것처럼 비춰진 것 같습니다. 더 진솔하게 얘기를 하게 되는. 맞아요. 기분도 막 들고. 집중해서. 저 진짜 제가 걸릴 줄 몰랐거든요. 제가 잘 뽑았잖아요. 그리고 딱 앞에 내려놨는데 이제 떨어졌는데. 그래도 같이 함께 해서 좋았습니다. 이거 할게요. 수은이즈 나랑 같이 넷플릭스 볼래? 제가 할 수 있는 최선 다했어요.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기다릴게요. 안녕. See you on 넷플릭스.